가장 위험한 게 그거는 미사일 먼지를 정말 많이 발생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잘못된 보도 내용을 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는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의식을 사실 갖게 되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연구들을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그럼요. 굉장히 모험다. 저는 이제 한 명만 희생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빠가 거실에 있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작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잠그고 아빠가 희생을 해서 창문을 열어서 한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기가 다 되고 다시 공천기 틀면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 방식을 쓰거든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시는 아버지께 또 감사드립니다. 정해져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환기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3회 정도 환기해라 이런 가이드들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고려한 기준들은 아니에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가스 성분들에 대한 그 농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화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2, 3회 정도는 최소한 환기를 하고 대신에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라면 환기의 시간을 무작정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기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CO2는 사실 인체의 유해도는 크진 않아요. 집중된 거죠? 네. 의대 교수님들이랑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학적으로 이제 WHO에서도 사실 CO2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물질은 아닙니다. 대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중력이 저하된다. 낮아진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집중력 좀 낮아지더라도 저는 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청기가 생각보다 먼지 농도를 엄청 빠른 속도로 줄여요. 30평 정도 거실에서 10분 만에 농도를 반 정도까지도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좋지는 않은 건 맞는데요. 빨리 환기를 시키고 공청기를 최대한 강풍으로 틀어서 빨리 감소를 시키면 한 10분 정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저는 크게 요리할 때는 항상 와이프는 공기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창문을 열고 진짜 요리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먼지가 미세먼지의 농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하고 실제 가정집에 가서 연구원들이 삼겹살 구워서 측정도 하고 생선 구워서 측정도 하고 요리하면서 측정도 해보면 삼겹살 같은 거 구울 때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창문을 열고 후드를 켰을 때 가장 잘 저감이 되거든요. 아까 뭐 아버지가 희생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온 가족이 희생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뭐 CO2 농도를 다 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엄마 실험해야 돼 이러면 오늘 삼겹살 먹는 거냐고 막 그러기도 그러거든요. 이제 새 가구를 낳았을 때는 요즘에 가구들이 규제를 많이 합니다. 포로말데이드가 많이 안 나오게 이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국에서 사실 좀 저렴한 가구를 샀을 때 저희가 실제 측정해보니까 저희 규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그마한 애기들 가구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가구를 샀을 때는 꼭 만약에 먼지가 높아서 한기를 못 시키면 작은 방에라도 놔두고 한기를 시켜서 얘 유해한 가스들을 좀 빼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향제? 저희가 그 책 연말에 저희 팀 행사를 해서 선물을 교환하는 랜덤으로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방향제를 가져왔는데 저희는 다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누군가가 아 이거 보유 씨를 가져왔네 이렇게 하나 생각나는데 그 제사 지낼 때 향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미세먼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작은 입자를 그 제사 지낼 때 향을 쓰시면 꼭 고장기를 틀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불을 피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리도 그렇고 요리도 가스를 연소시키는 거 근데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내 건강을 희생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기분 좋은 게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제가 여러 필드를 가면서 검증을 했긴 했었지만 공기청정기 협회에서 인증하는 시의 인증이나 이런 실제 실증 결과나 실제 사용해보면 이제는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알러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각 집에 보급을 하고 일부는 보급을 하고 일부는 이제 공청기가 없는 상태에서 투약 횟수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투약 횟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이걸 논문에도 발표를 하고 공기청정기가 정말로 알러지 환자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쪽을 하고 있어서 센서가 정확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센서 개발하기 위해서 실내 어떤 먼지 종류들이 있고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를 다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가장 실내 먼지랑 유사한 먼지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뿌려서 먼지 농도를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만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희가 이번에 1등급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필터 등급에 대해서 H13이니 21이니 했을 때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천기를 고르실 때 가장 보셔야 되는 건 CADR이라고 평수를 보셔야 됩니다. 핵필터의 등급을 나누는 거는 얘가 먼지가 100이 지나갈 때 얼마를 잡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H13은 100이 지나갈 때 99.97을 잡고 이제 21은 100이 지나갈 때 95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라 그럼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공기들이 빨리 순환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공간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공청협회에서 말하는 CADR이거든요. 필터의 등급도 좋지만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우리 공간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슈가 된 기사 중에 CO2 제거 효과가 없다고 해서 공기청정기 효과가 없다고 발표된 잘못된 보도 내용을 봤었는데 사실 공기청정기가 CO2를 흡착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는 하지만 공기청정기 주요 기능은 비세먼지 제거 효과와 유액가스 제거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효과가 사실 있는 제품이고 여러분께서 사실 믿고 쓰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저희 아실지 모르겠지만 펫 공청기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애견샵이나 애견카페 그리고 실제로 애견을 키우는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먼지가 잘 쌓이고 어떤 가스가 발생한지를 좀 연구를 하고 실제로 먼지 무게나 먼지 종류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필터를 사용해야지 가장 효과적일지를 다 연구를 했고요. 일례로는 왜냐하면 가습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큰 이슈가 된 것처럼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돼서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고 물 같은 경우는 고여있게 되면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균이 자락이 되기 때문에 신용차 스탠드 에어컨 그리고 오브제 가습기 등에 다 적용이 되었던 기술이고 실제적으로 LG전자가 최초로 유명한 카페에서 처음으로 장착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맞는 거죠? 네. 별다방에 가면 천장을 보시면 LG에어컨이 있고요. 벽에 보시면 공기질도 가시화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3천만 원짜리 개찍기를 놔두고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먼지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카페에서는 안심하고 커피를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센싱을 통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쾌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공기청정에 거실을만 뒀는데요. 주방에 특화된 거, 화장실에 특화된 거, 각 공간에 특화된 솔루션들이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LG전자가 그동안 실내 공기청정 솔루션에 대한 기술을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최근부터는 휴대용 공기청정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뿐만 아니고 시대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는 경고는 광고를wohl5진다는 광고를 표시드로